자 첫번째 멤버를 소개해 드릴텐데요 먼저 가장, 아 이번엔 정말 비주얼센터죠 김도윤양을 첫번째 멤버로 모셔보겠습니다 도윤양 나와주세요 아우 네, 걷는 한걸음 한걸음 정말 비주얼센터의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왼쪽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왼쪽 기자님들께 아우 멋진 인사 아우 키스 자 그리고 증언도 받으시네요 무엇보다 도윤양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몸배의 소유자이죠 그리고 현재 겟립뷰티에 통통 튀는 막내으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에게 또 워너비 정말 보기만 해도 자 오늘쪽 네 키스포즈 하트 날려주시고 좋아요 아우 이렇게 앙증바꿀 아우 총까지 빵알빵이야 오늘 기자님들의 마음을 접수해버리겠다 고맙습니다 도윤양 자 두번째 멤버는요 위키비키의 여러분 비타민A 그다임도 있습니다 루아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네 아우 정말 등전부터 여러분 네 에너지가 밝게 느껴지죠 왼쪽 네 왼쪽부터 루아야 네 많은 분들이 닮고 싶어하니까 정말 뭐 옆에만 있어도 밝은 에너지가 한껏 느껴지죠 자 중앙 아우 지금 뭐 장총을 쓰고 있어요 장총 나는 장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격하겠다 네 그리고 오른쪽 다 볼게요 루아야 미 깊게 파인 인디언 보조개고요 진짜 사랑스러운 멤버입니다 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채널로 받아진 그 유연송도 무대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우 네 쭉쭉 네 오늘 네 에너지 비타민 에너지 우리 루아야 이었습니다 이어서 청순가령 세일씨를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미키미키의 청순가령 세일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이 매력을 접어두고 총으로 모자란 걸크러쉬로 예 탈바구 뱉죠 세일이랑 왼쪽부터 네 아 네 청순가령 세일은 잠시 접어주십시오 이번엔 걸크러쉬 보여드립니다 자 중앙 네 중앙 평소에 요리도 좋아하고요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아주 카리스마를 꽁꽁 숨겨둔 거야 마음껏 펴진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 네 뭐 귀여운 매력 시크한 네 총까지 쏘는 소인사까지 네 걸크러쉬로 돌아온 세일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은 위키미키에서 반전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리나양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매력 중에 가장 큰 매력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죠 네 리나양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한 후에 왼쪽 네 평소 수습음이 많아서 웃는 미소가 아주 매력인 10대 소녀 리나양 근데 이걸 또 무대에 딱 서면 어 언제 그랬나는데 완벽히 바뀌는 모습 역시 가수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오른쪽 봅니다 네 오른쪽도 네 러블리 빙스토어의 매력 여러분 푹 한번 빠져보시죠 오늘 뭐 의상도 네 사랑스러움과 네 크러쉬함이 잘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최유정양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유정양 네 역시 네 친절하군요 이번 앨범에서는요 마치 레영의 마틴이다 를 연상시키네요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유정양 네 왼쪽 반발로 돌아왔어요 를 연상시키네요 를 연상시키네요 왼쪽 네 옆에 화분을 하나 놓아주고 싶습니다 자 중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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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머리 하고 있죠 유정양의 kis 카리스마 네 하트 자 오른쪽 네 네 하트를 귀여운 게 네 자연스럽게 네 네미 예쁘죠 네 하트를 만들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양 네 이어서 이번 앨범에서요 미모에 물이 올라오는 멤버를 한 명 꼽자면 이번 을 만찬aging 추출 것 같습니다 엘 위한 나와주세요 엘 receber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퍼플 헤어가 아주 매력적인 그녀. 네,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해주죠. 네, 퍼플 헤어. 왼쪽부터. 네, 왼쪽으로 시선을 주면서 총을 싸둘이 주시고요. 자, 오늘도 헤어 컬러로 아주 팀클러스 스타일을 완벽하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중앙. 네, 중앙에도. 정말 많은 매력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어서 오른쪽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른쪽. 아, 슈우. 네, 키스. 네, 하트. 네, 오늘 정말 팀클러스로 중부장했죠? 고맙습니다. 자, 미키미키의 리더. 이번엔 뛰어난 거창력의 소유자. 지수연을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우리의 리더. 네. 네, 노란머리를, 금발머리를 희날리며. 자, 왼쪽부터. 리더. 지수연 양이. 아, 네. 먼저 우리 키스 키스에 걸맞는 키스를 보여드리구요. 자, 중앙. 네, 하트 키스. 가장 흥미만 하시던 멤버네요. 자, 오른쪽까지. 네, 아우. 정말 블링블링합니다. 오늘. 네. 와우.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인격의 막내. 루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어서오세요. 팀에서 가장 막내인데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올해 17살인 우리 루시아는요. 네, 10대 본연의 해맑음인. 왼쪽부터 한번. 왼쪽부터 한번. 네. 기사님들께 포즈를 취해주시고. 하트, 총. 아, 정말. 이 시스템 본연인데 170의 튼키. 야, 어마어마하죠? 네, 중앙. 네, 카리스마 눈빛도 쌓아주시고. 아, 네. 역시 진격의 막내라는 말이 따로 맞습니다. 도도한 카리스마까지 느껴주는데요. 자, 오른쪽 보실게요. 오른쪽. 네, 시크한 매력까지 돋보이는 루시. 네. 자, 루시는 무대 위에 그대로 서게 두시고. 이번에는요. 멤버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대기하기 시작. 우리 위키비키 멤버. 네, 나와주세요. 네, 오늘 뭐 매력 폭발하고요. 네. 단체 사진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좀 붙어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단체 포즈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뭐 좀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주. 네, 멤버들 이번 앨범은 바로 키스입니다. 러블리안 키스. 자, 왼쪽부터 갈게요. 왼쪽부터. 왼쪽. 네, 러블리안 키스. 네, 사랑스럽게. 네.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러블리안 키스. 네. 네, 네. 이번엔 키스 키스라서. 네. 자, 오른쪽. 자, 그리고 오른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러블리안 키스. 오른쪽. 네. 네, 이쪽으로 한번 쏴주세요. 네. 네, 사진 촬영을. 그리고 또 우리 위키비키 멤버 공식 포즈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키스와 키스. 네,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총부터. 자, 총부터. 왼쪽부터 갈까요? 네. 빠냐. 네, 이번엔 저희가 총을 들었습니다. 자, 중앙. 네. 중앙. 아, 그러면 우리가 키스 키스로 돌아왔다? 네. 이어서 오른쪽. 뭐, 장첨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고 아까는. 네. 당신의 마음에 자격하겠어? 네. 네. 혹시 위키비키에게 좀 요청하고 싶은 포즈가 있으실까요, 혹시? 네. 네. 우리 기사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어, 난 이런 장면 찍고 싶다. 아, 우리 여기서 혹시 좀 발랄하고 귀여운 거 한번. 네. 써드리면 어떨까요? 신분은 안 되지만. 자, 하나, 둘, 셋. 귀여워요. 네. 네. 당당하고 사랑스러운 이 느낌의 기억으로 한번. 네. 네. 자, 이렇게 위키비키 멤버들이 여러 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진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대를 보여드리느라 인사를 못 했거든요. 자, 우리 멤버들, 우리 기사님들께 인사를 좀 드릴까요? 네. 자, 마이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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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돌아왔다. 위키미키 인사할까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렛츠 겟 크레이싱.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관심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죠?